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너무 귀여운 전기차량입니다 21년 3월에 출고 됐구요 주행거리는 4,300km 세보 모빌리티 캠시스 세보 C라는 차량이구요 전기차량이에요 거의 동네 마실용? 마트 갈 때 사용한다던지 그럴 때 사용하기에 너무나 편리한 차량입니다 거의 새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구요 판매금액은 3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단순교환 전혀 없고 사고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전기차기 때문에 미세누이나 이런건 전혀 없겠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거의 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4,382km 실내도 너무 귀엽죠 거의 뭐 사용한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휠 타이어도 기스 전혀 없고 타이어도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1년 3월에 출고된 20년식 세보 모빌리티 세보 C 차량이구요 전기차량 주행거리는 4,379km 판매금액 3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 매매상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